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는 어떤 전술을 쓰고 있을까입니다. 프리시즌 이후로 처음 꺼내는 플릭의 바르샤입니다. 첼시, 맨시티에 이어 플릭의 바르샤까지 어째 비슷한 느낌의 팀들을 연속으로 꺼내게 됐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주제를 적었고 지난번에 올린 맨시티 영상은 경기 날짜랑 준비하는 기간이랑 애매하게 겹치면서 하루만에 전술판을 다 만들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일종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기면 힘든 편이고 골키퍼의 센터팩화는 맨날 꺼내는 얘기인데 이게 마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프리시즌에 골키퍼 얘기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4-2-3-1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전반 6분만에 페란토레스가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된 라인업을 들고 왔고 미드필더의 위치도 바꿀 수 있었고 하피냐의 포지션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식의 4-2-3-1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페란토레스가 교체되고 바르셀로나의 시작 포메이션을 4-2-3-1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풀백으로 나온 발대 포트의 움직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포트가 3백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왼쪽 풀백 발대는 마치 빠이톱의 왼쪽 잉처럼 높게 올라가는 풀백 비대칭 활용이 보였고 풀릭이 자주 시도했던 3위 5각형 빌드업은 다른 팀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5명이 최적의 인원 배치가 아닌가 싶고 헤드리, 카사도, 에릭 가르시아 3미들이 있다고 졌을 때 에릭 가르시아가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3미들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피냐까지 추가하면 에릭 가르시아가 빠진 3미들로도 볼 수 있는데 미드필더의 위치나 조합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장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왼쪽 잉 하피냐까지 내려 잠재적인 뽀미들 운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미들이 메인인데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거나 미드필더가 추가로 더 생기거나 변화가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관왕 미넨시절하고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한 명의 미드필더가 3백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르샤에서는 카사도가 3백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뽀를 전진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미드필더를 내려 3백을 만들 필요는 없었고 골키퍼를 센터백 듀오와 3백으로 묶어 빌드업하는 모습은 지금 바르샤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4-2-3-1의 사이에 골키퍼를 얹어 3-4를 만든게 전부라 큰 의미는 없고 위넨 때는 왼쪽 풀백이 뽀를 잡으면 오른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풀백이 뽀를 잡으면 왼쪽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의 위치에 집중하면서 반대편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바르샤에서는 왼쪽 풀백을 올리고 오른쪽 풀백을 내려 3-2-5를 자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이 꼭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얼만큼 비슷했고 어떤 교집합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도용이 풀릭 체제에서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선수를 이해하기 전에 이 선수가 수비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도용이 4-2-3-1의 투미들 자리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던 페드리가 아래로 내려와 도용, 카사도, 페드리 3미들을 만들었는데 페드리를 아래에 두고 도용이 직접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그림이나 출발점에 비하면 도용이 위로 자주 올라갔던 것 같은데 도용이 극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파고들기엔 딱히 꺼낼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선발로 나오는 경기를 봐야 떠들 내용이 더 생길 것 같네요. 슬릭의 바르셀로나를 보니 풀백 비대칭 활용이 돋보였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수리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왼쪽 풀백은 빠이톱의 왼쪽 잉으로 활용하면서 3-2-5를 자주 만들었는데, 카사도 에릭 가르시아 투미들을 깔고 가면서 위에 있던 선수를 아래로 내리거나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미드필더 조합이 변칙적으로 바뀌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피냐는 왼쪽 잉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발대에게 그 자리를 맡기면서 본인은 자유롭게 뛰는 느낌이었고, 슬릭이 쓰는 레반도프스키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샤가 굳이 수채 순위를 왜 노렸나 싶었는데, 무실점 승리치고는 페냐가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 오른쪽 풀백을 내려 3-2-5를 만드는데, 역시 쿤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쿤데가 최대한 덜 다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번 경기는 전반에 3골 몰아넣고 후반에는 골을 못 넣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리그 한 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수차를 유지하고 뛰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테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수채 순위를 데려온 바르샤인데, 원래는 유배가 세대교체를 위해 디그레고리오를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슈테스니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해서 많은 팬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테스니의 바르샤이적을 많은 유배 팬들은 응원하는 편이고, 다른 팀을 봐도 요새 다치는 선수들이 하도 많아서 부상도 조심해야겠고, 스페인 국대 감독이 선수들을 혹사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서, 스페인 선수들도 긴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릭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즌은 길기 때문에 얼만큼 멀리 보면서 스쿼드 뎁스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플릭의 바르샤에서 지켜볼 선수는 하피냐입니다. 바르셀로나가 3-2-5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왼쪽 풀백 발드에게 왼쪽 잉 자리를 맡겨놓고, 파이토버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서있었던 하피냐입니다. 하피냐가 아래로 내려가 산미드를 잠깐 만드는 장면도 있었고, 왼쪽에서 시원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수비 때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야말 3톱처럼 서있었기 때문에 왼쪽 잉으로 해석했는데, 하피냐가 자유롭게 뛰는 그림이 많았기 때문에, 왼쪽 잉으로 시작했지만 꼭 정직한 윙처럼 뛰진 않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야말이 교체로 나가고 나서는 하피냐가 오른쪽 잉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어디에 세워놔도 잘할 것 같은 포스를 하피냐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릭의 바르샤를 미넨 때랑 비교해보면, 히퍼 3백 빌더비나 미드필더가 3백을 오가는 그림이 있긴 한데, 지금 바르샤에서는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 쿤데를 내려 3-2호를 만들어 공격하는 걸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슬릭의 온 축구의 결이나 라마샤와의 조화를 생각했을 때, 바르샤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세가 좋은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카사도는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에펠 할 때 가끔 에페이로 좋아서 요긴하게 써먹었던 친구입니다. 가끔 에펠에서 써먹었던 친구가 실축에서 보이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스쿼드 뎁스가 잘 버티는 게 포인트로 보이는 플릭의 바르샤입니다. 잘하긴 하는데, 충분하고 넉넉하게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 가끔씩 발목이 잡히는 것도 조심해야겠고, 플릭이 100점 만점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축구의 결은 바르샤하고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 감독이 차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릭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즌은 길기 때문에 어디까지 유지시킬 수 있을지도 봐야겠고, 플릭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나름 선방하고 있는 플릭의 바르셀로나입니다. 플릭의 축구를 보면서 많은 걸 공부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축구의 결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FM할 때 아이디어로 써먹어야겠습니다. 이번 시즌 바르샤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